현재 다양한 테마가 현재 시장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었던 정책 테마도 그의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산업 패러다임 등에 대한 다양한 변화 등이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군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점검할 테마는 바로 전기차 테마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전기차 테마가 등장하게 된 어떤 주요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죠 일단 전기차 테마는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유에 대한 그런 이슈가 가장 먼저 있었고요 대안 성격이 좀 더 짙었었죠 그렇죠. 먼 미래에는 석유가 고갈이 돼서 전기차를 써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지배를 했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논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었고요 사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의 필수적인 플랫폼으로서 지금 전기차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꾸준하게 전기차의 필요성은 대두가 됐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또 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테마 성격을 넘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부분들을 만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올해부터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작년까지는 사실 실적의 증가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올해 1, 4분기나 2,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올해 연간 가이더스를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팽배해 있고요 실제적인 가이더스 자체도 그동안과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올해가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성장세가 지금 이제 결과로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믿어도 되는지 이 점도 한번 듣고 싶네요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특히나 작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인데 예전부터 전기차는 얘기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실제적으로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적이 올해부터 발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러한 의구심들을 일정 부분 지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연초에 권리락을 반영한 가격 만 원대 초반에서 현재 4만 원대까지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밖의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내지는 코스모신 소재, NS 여러 가지 소재, 대부분 소재 업체들이 사실 주가 상승력은 높았고요 장비업종 중에서는 NS라는 종목이 100%가 넘는 그러한 연초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증권사의 목표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현재 주가보다도 오히려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목표가 자체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올해 가이던스 대비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를 P라든지 기본적인 멀티프를 산정을 해도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한 30배 언저리에 지금 위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한 그러한 섹터, 그러한 산업군이라면 P30배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들이 근데 지금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2차전지 테마가 갈 때 더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기차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빠르게 오거나 우리 실생활에 정말 상용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소재 저는 소재가 더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재 장비는 주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등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나 비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이나 전기차 또는 스마트카 또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투자라는 것은 어느 특정 섹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돈은 반드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지금 2차전지 제조업체, 장비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LNF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니 16기말, 그러니까 지난 반기 기말이 단기 차익금이 약 381억 원이었는데 이번 17기말에는 단기 차익금이 588억을 증가했습니다 약 200억 이상으로 단기 차익금이 증가된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이는 동사가 아무래도 캐파 증설에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LNF를 탐방을 갔을 때 캐파 증설을 위한 부지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캐파 확장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사흘이 걸린 문제인데 그만큼 실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전기차의 성패를 떠나서 전기차에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투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계속 간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전기차 테마를 조금 단발성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지난해까지는 테슬라에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테마군들이 형성되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연초 이후에 리튬 가격을 포함한 이 관련 소재 가격 등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분 전문가께서 이런 전기차 관련 테마 중 어떤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준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단에서 고르라면 누구나 아는 LG화학 삼성 SDI 이거는 장기적인 투자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핫한 소위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번 한 종목씩만 꼽자면 일단 소재 쪽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밸류적인 메리트에서는 가장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개인적인 종목은 에코프로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소재단에서 일진 머티리얼과 LNF와 더불어서 소위 3대장으로 불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세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밸류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비 쪽은 사실 아직 주가가 NS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다음 달이죠 M플러스라는 장비 업체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즈음에서 장비 업체들 한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는 장비 업체 총 3개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4종목인데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과 NS 조립 공정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정을 하는 업체가 P&T라는 회사 그리고 CIS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장비에 있는 공정 자체가 4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공정의 핵심은 패키징 공정, 조립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조립 공정에서 현재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DA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고요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 NS라는 업체입니다 NS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DA는 밸류적인 메리트가 역시나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다면 장비 쪽에서는 DA 테크놀로지 두 종목 모두 상대적으로 동종 섹터 내에서는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장 괜찮은 아까 말씀해 주신 LNF가 우선 단기 차익금 증가와 함께 역시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 요인 등이 가장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테마군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카카오뱅크의 돌풍 영향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우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때문인지 전자결제주들에 대한 강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유독 전자결제주들이 아주 완만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는 거죠 많이 빠졌다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전자결제 같은 경우 이번 카카오뱅크 이전에 NH 사이버 결제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2015년 이후부터 이런 PG 관련 업종들은 2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단 부근까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밸류에이션의 메리트뿐더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여지지 이러한 상승세가 향후에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조금은 테마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보수적인 입장이시네요 일단 저는 약간은 반대적인 의견인데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서 나온 전기차 섹터만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PG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죠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1년여간 리레이팅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에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연간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기대를 했던 그 당시에 PG 업체들이 리레이팅을 받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전히 PG 업체들이나 기타 간편결제라든지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해당 관련된 그러한 성장세, 성장에 대한 방향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현재 가격대는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과거에 리레이팅을 받은 만큼의 그러한 큰 폭의 성장, 큰 폭의 주가 상승 그 당시에는 주가가 실제적으로 1년 동안 한 7배, 8배까지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상승세를 보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시점은 충분히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키를 가지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동호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원 과장께서는 다수 좀 전자결제주에 대해 다수 좀 보수적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박우신 차장에게 전자결제주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선호해야 될지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피지업체들 전부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좀 차별화가 실제적으로도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간편결제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장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는 모 회사인 NHN 페이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페이코 같은 경우는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 3위권에 무난하게 좀 연착륙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아띠제에서도 페이코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멀티프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타 다른 피지업체들보다는 추가적인 요인이 한 가지라도 더 있다면 충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이버 결제가 7월 중순 이후에 한 번 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할 테마는 바로 보톡스 관련 주의입니다 사실 올해 연초 이후 바이오 관련 산업의 주가 수익률의 부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선진하고 있는 테마군이 있다면 역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보톡스 관련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올해 다른 바이오 관련 주들이 부진한 것 간 대조적으로 보톡스 관련 주식들의 수익률을 선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 실적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휴절일뿐만 아니라 메리톡스 또한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동사들의 꾸준한 과거의 캐파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가동률 확대로 인해서 지금 소비 확대에 인해서 같이 발생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7월 수출 통관 기대치가 이해하였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면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시장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수출 금액이 1036만 달러로 연간 약 8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의 성장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단 한 달 1개월만 보고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내수 시장은 조금 정체되어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나 브라질 같은 경우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87%의 성장이 적은 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보톡스를 바라보는 시장이 단지 미용 시장만 바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시장은 바로 치료용 시장입니다 치료용 시장으로 보톡스가 전복되게 된다라면 사용량도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향후의 성장성을 더불어봤을 때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메드톡스에 대한 목표가가 대략 한 61만원에서 7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올해 연초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었던 휴젤 역시 대략 목표가가 60만원에서 75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 전문가께서 이 보톡스 관련 주들 중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선호해야 될지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번에 한번 보톡스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휴제를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밸류 측면에서 좀 싸다라는 접근을 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메디톡스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그러한 밸류적인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1등 업체가 조금 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가격대가 두 종목이 모두 비슷한 가격대를 위치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메디톡스는 40만원, 50만원대에서 박스권 움직임들을 보였었다면 사실 휴제를 그 당시 20만원대였거든요 그래서 휴제를 현저하게 쌌고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메웠다고까지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8, 90%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밸류에이션 갭을 메웠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그러한 밸류적인 접근보다는 1등 기업으로의 가치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메디톡스가 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치를 매겨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제리 상승세를 보여서 많이 밸류에이션 갭이 좁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휴제리 더 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메디톡스의 엘러간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할증 요인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같은 강점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싼만큼 제 값어치를 더욱더 크게 할 요소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휴제리와 비교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의 라인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인 이노톡신이죠 그 밑에는 코어톡스라고 독일의 제음인 제형 그러니까 보톡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인 내성을 극복한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신 이렇게 라인업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요 차세대 제품 이노톡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MS를 차지하고 있는 엘러간이 지금 삼상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죠 지금 시장에서 이 삼상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엘러간이 자기네들의 MS를 지키기 위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노톡스를 기술 사장시키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은데 만약 삼상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우려를 모두 다 불식시키면서 굉장한 쇼커버가 발생될 이벤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지금 다른 디스포트라든가 액상형 제품의 이런 임상 진행 과정을 보면 더 이상 엘러간이 늦추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이노톡스를 바탕으로 해서 메디톡신뿐만 아니라 코어톡스 또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여전히 유해하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가 받는 프리미엄은 정당화된다 그리고 삼상 진입 시 이런 프리미엄은 더욱더 할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테마주에 대해서 색안경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검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성장성 못지않게 그의 상하는 실적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현재의 똑똑한 돈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꼭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권과장 유한타 증권의 박우신 최장 정윤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